머리를 누가 쥐어뜯은 것 같네 미니 마시고 Saint Coforch 칼 망가지겠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양념이 마ным 세트 참기름 제작 조금 단기 어묵 자막 배게 저희 전개를 이 과일의 매운 미션과 함께 뭐합니다! 고춧가루 플레이크 버섯 간에 반죽 간에 배붙 간에 남은 설탕을 놓은 후에 잘 섞어서 이제 쪼금을 잘라요 쪼금을 넣어요 쪼금을 넣는다 쪼금을 넣는다 쪼금을 넣은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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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홀로 쿠키를 진짜 오랜만에 구워가지고 맛있게 나올지 걱정돼요 맛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맛있게 나오려나 너무 오랜만에 구워가지고 이거 20분정도 있다가 구울거예요 200도 맞추고 이제 180도 내려서 넣어줄겁니다 14분 맛있게 구워져라 저는 지금 게임하면서 꼬꼬무 봐요 자 이 친구 2층 되면 특구의 고향은 강원도 고성에 오촌나을이었어 새벽 4시부터 밤까지 제과점에서 이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펀치가 엄청 빵실빵실하게 잘 부푼거 같아요 맛있다 다시 사진 찍어서 Pete 아 음 진짜 너무 Stories 아 아르바이트 애교 아르바이트 아 그러면 вот 식당 말해 그럼 UKRA2.5 곱창 김포치 어떻게 등불가 할 수 있을까 아 떡전 사정없게요 모든 상황이 왜? 아빠랑 있어. 왜 여기 있어. 누나 아무것도 못 듣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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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뜨겁게 다 흘렀 것 같아요.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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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코치는 일정이 맞춰. 내가 만든 쿠키. 흠. 흠. 어제 만든 쿠키입니다. 방금 하나 쪼개서 먹어봤는데. 흠. 저희 베이킹 실력이. 죽지 않았네요. 너무 맛있어요. 흠. 흠. 후추. 오. 우. 맛있는 거. 응. 거꾸MR. 뚱뚱이 고기 오늘은 어디 가냐면 제가 아는 언니의 요리학교 선배의 레스토랑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기대돼 오늘 되게 맛있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 맞아 맞아 뭐 일본에 일하러 유학가요 아 유학 요리 배우 요새 한숨 한숨을 드세요 잘 못했어요 어디 도쿄로? 아니 오사카로 가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메뉴 거의 종류인데 이번 달 음식으로 바꿔 됐어? 치즈를 엄청 많이 넣으셨는데? 종류 오빠도 프랑스에서 사왔으니까 뭘? 치즈를? 아니 아니 오빠가 프랑스에서 살았으니까 아 살았어? 잘 나 프랑스 치즈를 사왔다고 그러면서 그 뭐냐 양식 조리 자격증 딸 때 어니언 수퍼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 그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거기서 하면은 사실 색깔만 보다 안 먹는 건데 맞아 맞아 맛이 있도록 맞아 그래서 나 제대로 된 어니언 수퍼 처음 먹어봐 너무 맛있다 겉 표피가 있고 이렇게 표피가 있잖아? 여기가 이제 관자야 폐강 응 그걸로 꼬마 음 음 오빠 약간 그 첫 기억이 진짜 별로 안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 내가 잘 먹먹었으면 죽겠다 근데 유게는 되게 센스티브한 사람이야 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빠가 더 일식 미칼드에 이런 게 있냐고? 응 나 처음 봐 이 문양이 있는 거 처음 봤는데? 맞아 좀 자꾸 기억에 나고 맞아 직업을 자극을 선택했어요 담백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셔야 맛있게 마셔야 맛있게 있는 거 주세요 중요하지 않아 네 네 맛있게 짠 어 냄새부터 되게 좋아 맛있어 헉 나 약간 신 거 좋아가지고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한국 술이라는 게 너무 그러게 이게 쌀 맥주라던데 응 맞아 그때 네가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맛있다 전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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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면 헉 전개인은 나 회로 거의 안 먹는 거 아 안 먹어봤어? 응 진짜? 전개인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응 치김만 먹어봤어요 난 요즘에 그런 썰 풀어주는 예능이 엄청 빠져있는데 썰? 그 아니요 그 막 심야계담이나 꼬꼬무 뭐 다크세계투어 막 이러고 아 다크세계투어 재밌던데 엄청 재밌다 뭔가 신기한 그니까 내가 아이돌인 것보다 좀 더 깊게 파지니까 맞아 맞아 광어 다시마에 버려주면 삼치 여기 동이 동이 그리고 여기 광어 그다음에 전개 전개 근데 이 껍질이 엄청 쫄깃쫄어가지고 살이 진짜 쫄깃쫄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어볼까 ек ψ 과자비 얹으면 더 맛있어 음 어때 별거 없어 Richard 리디 기다려 아 중에 한 이거 나중에 해봐 언니 알았어 우와 아메리칸 쿠키 우와 맛있겠다 엄청 뚜통하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거 꽂혀보고 밑에 또 있어 이거 말고 또 쿠키가 있다고? 아니 다른거 선물가게에서 일한거 아니지? 이렇게 패킹을 잘 넣었지? 숨겨놨어 잘 먹을게 되게 오랜만에 만든다 녹색게 녹색게 너무 맛있다 근데 일본에 얼마나 계셨어요? 뭐야 정확히 일하고는 반년 일했지? 근무하고는 근데 어릴 때는 1년 살고 오사까지 냄새만 맡아 손으로 만져도 돼요? 냄새 되게 좋아 근데 오일이랑 완전 달라 오일은 인위적인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개쓰레기 완전 달라니? 향이 세니까 그걸로 향을 내려고 좀 섞어 화이트 트러플은 또 향이 엄청 달라? 나는 화이트 트러플 향이 더 좋아 음 음 나 그거 이게 처음에 버섯이라는게 너무 생각했어 그러게 버섯이 많이 생겨가지고 완전 식감도 버섯 네 내장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달라진거 음 이거까지 먹고 또 덮밥도 먹어야 되는데 야 진짜 잘 먹는다 충분히 들어 먹을 수 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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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대단한데 마카바미야 쿠키인가? 음 바로 만들어주는 또 이런 어이없는 티셔츠로 맛있어 이거는 모모 들어간거에요?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많이 들어갔지? 어 맛있겠다 개살 한치 난 미소인줄 알았어 나도 음 맛있다 아까랑 완전 다메는데 느낌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점까지 먹고 음 음 차이 되게 잘 됐다 꼬소하셔서 이렇게 쫙 구우시길래 음 뭔가 있네 이게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거야 제 안에 재료도 그렇고 안타깝다 진짜 너무 마려해 오니가 엄청 꼬소하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